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그들의 말이나 행동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믿을 수가 있을까, 어느 것 하나 진실이 있을까, 그런 것을 거의 매일매일 확인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가,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가는 그냥 사실입니다. 팩터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문정부 4년 동안 집값이 대략 2배가량 올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뻔한 사실도 문재인 정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을 두고 경실련과 국토부가 한파탕 충돌한 것이 얼마 전에 일입니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 국민과의 대화 가운데서 부동산 문제만은 자신있다고 발언한 것을 계기로 해서 정부 부동산 통계가 조작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1월 19일 무렵에 청와대로 하여금 부동산 통계에 대한 3차 공개 지리서를 발송하면서 청와대가 직접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 그 의문을, 의혹을 해결해달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마냥 시간을 끌고 일체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경실련이 보낸 지리서를 국토부로 이체뱃고 국토부는 3월 2일 무렵에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국토부의 답변서가 그야말로 과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동안 2017년 5월부터 2020년 12월 거의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각 상승률을 묻는 지리에 대해서 한국부동산원, 과거의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 기준을 보면 불과 17.17%밖에 오르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부동산원 실거래 가격 지표를 활용하게 되면 67%가 오르다. 그리고 KB주택가격 동향을 활용하면 38.68% 올랐다. 그리고 국토부의 답변은 우리는 이처럼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리서에 대한 응답을 경실련 측에 보냅니다. 아무리 다양한 자료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문정부 집권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17.71% 올랐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야말로 조작된 자료를 대국민들에게 알린 겁니다. 최근입니다. 6월 23일 경실련 경제정의실전신민연합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다시 한번 정부의 부동산 통계는 거짓말임을 확인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아파트 가격은 2배 가까운 5억 7천만원 약 93%가 올랐지만 실질소득은 298만원 7%밖에 오르지 않았다. 동시에 국토부가 17%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문재인 정부의 발표는 분명한 통계 왜곡이자 조작이다. 이렇게 입장을 6월 23일 날 발표합니다. 이런 맹백한 숫자까지 조작할 필요가 있을까? 경실련은 조작을 중단하고 산정 근거를 공개하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희한한 조작사건이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군사망진상규명위원회가 작년 천안함 폭침사건 재조사 결정 과정에서 자격미달로 반려될 수밖에 없는 진정서를 조작된 사건 번호와 조작된 사건 명칭을 사용해가지고 처리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공문서를 위조한 것에 해당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천안함 좌초서를 주장해온 신상철 씨가 지난해 2020년도 9월 7일 날 낸 재조사 진정서에 따르면 진상규명위원은 사고 당사자나 친족 그리고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요건 미달이다 이렇게 나흘 만에 반려했습니다. 그럼 반려했기 때문에 그러고 끝난 겁니다. 그런데 신상철 씨는 같은 해 10월 중순에 진상규명위원회 간부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민변 출신인 이인남 우연장은 다시 접수하라. 안 되면 최초 접수 날짜로 처리하라고 지시합니다. 접수 날짜를 조작하라는 지시인 거죠. 민변 출신의 이인남 우연장이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변호사겠죠. 그러나 이렇게 공문서에서 날짜를 이렇게 변조하는 부분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특별법상의 진정 접수 시한은 9월 14일이기 때문에 한 달가량 지난 10월 중순에 재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명위원회는 접수 시점과 다르게 맨 마지막 사건 번호 1786을 붙여서 조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또 안건명칭도 천안함이란 글자를 빼고 000 외 45명 사건으로 적어서 의결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건 번호도 조작하고 사건 명칭도 조작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접수하고 재조사의 끈을 통과시켰다. 이런 조작 사건을 대하면서 박상 H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박상 H님은 그렇다면 권력을 교체하는 선거는 조작하지 않았을까요? 하도 조작이 많다 보니 이제 정말 저도 의심이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6월 23일 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TBS 라디오의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정말 뜻밖의 그런 주장을 펼칩니다. 자신은 X파일을 갖고 있지 않다. 그의 이야기를 그대로 따면 그런 것은 없고 제가 나름대로 쭉 정리를 해오고 있다. 장성철 소장의 경솔한 주장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은 사실상 송영길 당대표의 주장에서 문제화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송영길 X파일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누가 보더라도 송영길 대표는 자신이 대단한 문건을 갖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것처럼 냄새를 풍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오리발을 그냥 내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랍고 더욱 황당하고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바로 X파일의 책임을 아무 관련도 없는 홍준표 의원에게 그냥 떠넘겨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진짜 저 양반들은 정말 대책이 없구나. 어쩌면 사람들이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갑자기 홍준표 의원이 소환이 된 겁니다. 송영길 당대표의 주장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게 될 텐데 아마 홍준표 의원이 가장 정확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또다시 야권 내에 분란을 조작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허연 이렇게 명백한 거짓말을 당대표가 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한탄스러운 거죠. 당대표가 X파일에 대한 모든 부분에 불을 지폈고 그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그걸 홍준표 의원에게 던져버린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사람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586 운동권 정치인들의 도덕의식, 윤리의식, 양식, 양심이라는 것이 어느 수준인지를 이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송영길 당대표가 좀 다르지 않겠냐. 과거에도 실현을 많이 했지만 당대표니까 그러나 나이든 남자들은 변하기가 참 힘들죠. 더더욱 권력을 진 남자들은 변하기가 더욱더 힘듭니다. 누가 보더라도 여건발 문건이라고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장성철 소장도 본인이 보니까 그것이 여건발, 여건에서 제작되었을 것은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책임을 그냥 전부를 바로 홍준표 의원에게 그냥 떠넘겨버린 겁니다. 홍준표 의원은 SNS에 분명히 자신의 입장을 피력합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께서 무엇을 근거로 윤석열 X파일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안다고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소위 윤석열 X파일을 본 일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요약하면 조작, 공작, 사기, 거짓, 위선, 내로남불, 뻔뻔함, 오만함 이런 수식어들이 어지럽게 이 방송을 하는 내내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도무지 심장의 틀이 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냥 일상의 일처럼 삶의 한 부분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내고 그것을 내뱉는 것을 보면서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으로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동물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옳은 것을 추구하고 옳은 말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늘 그렇게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나이가 들면선은 훨씬 더 성숙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했던 세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사회가 바닥까지 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